가끔은 누구의 방에도 바쁘시지 않을 때가 있다. 격하게 혼자이 것입니다. 아 여보세요?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바꿔달라고요? 지금? 전화 좀 받아요 좀. 수고하세요. 또 전화 안 받으면 맴매한다. 출동. 극한의 요리사. 초이 가이버. 오늘의 의뢰인 나와라 오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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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예술대학교 연기전공 17학번 도우재란입니다. 제가 타지 사람인데 친구도 서울에 없고 그런데 이제 제 곁에 계속 있어주고 걔네가 불러주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번 이제 애들이 서운하다고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연이라면 내가 딱 저기 어우 곰팥이 냄새. 오늘 여기에서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지 심히 걱정되는군. 위례 내용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저 정지 중앙은 너무 좁아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길을 좀만 더 쳐줘요. 왼쪽에서 계속 돌려가지고. 빨리 댄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대 최강. 좁게 좁은 자취방까지. 냉장고 좀 나을게요. 편의점 음식 잔뜩 있고 와. 이건 마치 편의점을 방불케 하는. 레트로트 식품들의 향연이군. 산장. 밑에 돌. 라면을. 어? 링김이가 있네. 뭘 먹을 게 있긴 있다. 신기하다. 음 나름 요리 좀 해본 의뢰인인가봐. 산문 요리부터 최신상 라면들까지. 이런 거 있으면 전자레인지도 있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있어요. 안 뜯은 거. 하다못해 전자레인지도 신상이군. 아 이거는 외국거네. 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무슨 과요? 연기과요. 아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시죠? 당연하죠. 굉장히 배고파 보이셔가지고. 서울. 조리도구가 있어요? 네. 어디 어디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산락 요거 하나? 조리도구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우와 누가 이렇게. 살이나 가위나 집게. 아니 조리도구는 처음에 배. 배 있어요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서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자 그럼 오늘 의뢰하실 내용은? 아 양식을. 양식? 편의점 음식들로 양식을 내놓으라고. 양식? 양식? 친구들한테. 아 친구들? 양식이었구나. 넉넉히 해야 되는 건가? 두 명. 아 본인은 안 드시고요? 진짜 먹는 것만 봐도 배고파죠. 여기 환경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려면 신발을 신으면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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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다 빼주세요. 아니면 나 요리 못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친구. 레골라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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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아까 보여주실 거. 아 카드. 마술을 하신다고요? 별로 관심은 없지만. 하하하하. 여기서 한 장만 골라주세요. 골고. 이렇게 없으세요. 다시 섞을 겁니다. 이 마술은 맥박을 통해서 카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리하러 왔다가 거짓말하게 조사를 받는 기분이거든. 보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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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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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요리로. 하하하하. 여기 있잖아요. 뭔가 진짜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요리를 하고 나면 뭐 흔간 흔적을 남기는데 전혀 죄책감은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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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바닥에 뭐가 이렇게 막 시작 전 청소 또 처음이고 그럼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조리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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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리 바닥에 소금 뿌려놓고 시작해도 되겠는데. 하하하하. 요리는 극복하는 거니까. 양식 요리. 양식 요리. 양식 요리. 양식 요리. 고잘 것 없는 편의점 재료들로 훌륭한 양식 요리를 극복해 보이겠어. 아 여기도 양념하고 이거 꽤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뭐야. 이거. 뭐. 티예요? 전여친. 커피 커피. 아. 전여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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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때보다 오늘 요리 되게 빨리 할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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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고마워요. 하하하하. 어 고마워. 어 고마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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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하하하THC. 현의점 재료들로 양식의 세계로 인도해줄. 특급 재료는 바로.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지.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땐 닥 치고 행동하라고. 닭 144 탁 부센 이러다. 다크가슴살 바로바로. 이거야. 닭가슴살은 백색 근섬유로만 이루어져있어. 육색이 옅한 핑크색 또는 백색을 띠는다 가장 살코게 양이 많고 기름기가 적어 스테이크로 만들어 먹을 정도로 양식 요리에 매우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있다 편의점 닭가슴살로 그럴싸한 양식 요리가 바로 내 손끝에서 탄생한다 그 셰프님 왜지? 이 불길한 느낌은? 목이 살펌으로 죽여버린다 접시 힘주실래요?